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탕후루 오늘은 불 탕후루 탕후루를 이용한 오늘만에 컨텐츠를 할건데 탕후루 술래잡기입니다 드디어 술래잡기 하면 이제 막바지라는 소리네요 탕후루야 잘가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술래잡기에서 한 번 더 먹어주는 탕후루 나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탕후루 아 진짜? 헐 아니 안 궁금해? 나도요? 아니 가격이 너무 비싸던데? 아 비싸긴 진짜 비싸긴 해요 근데 비싼거 두제치고 배달료로 시키니까 약간 좀 열받아요 한조금 더 쉽게 생각하니까 아 그래? 배달료로 안하시려면 한 내꼬치 시켜야되는데 그러면 이제 혈당폭팔로 사망한다고 덕후루 혈당폭발 과거 경험담 자 오늘 탕후루 각자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덕후루 씨부터 해볼게요 덕후루 이거 그거 아니야? 저 부담스러워요 왜 저부터 야 그럼 이겨내 빨리 뭐 아까 막 귤탕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으면서 갑자기 이제 와서 저는 귤탕으로고요 그냥 귤 아니에요 통귤! 아무리 봐도 통귤은 아닌데 이게 통귤이 아니야? 딱 봐도 통귤이 아 이거 조각 아니야? 아 이렇게 보니까 여기 가운데 뚫려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그 달 모양이긴 하네 그래요 귤탕으로 저는 저는 먹히는 순간 도약을 얻을 수 있고요 한 알이 충전돼요 음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아 이 소개 전에 이거부터 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덕기야 술래잡기 시스템이 좀 특별하거든요 아니 비록 네 저희 이제 술래잡기 시작하면 이 탕후루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방 맞는다고 뭐 원래도 한 방이 죽진 않지만 오늘은 약간 그 여기 밑에 보시면은 지금 체력이 없죠 헉? 체력이 없잖아? 야 너 이상한 리액션 하지 말랬지? 일부러 이상하게 하나봐 대신에 이 탕후루 알 개수가 그 저희의 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섯 알이 있고 슈가 이 코팅까지 이 설탕 코팅까지 해가지고 총 여섯 칸의 목숨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한 대 맞을 때마다 한 칸씩 깎입니다 그게 코팅 더 껴지고 다섯 알이니까 여섯 대까지 막을 수 있는 거겠죠? 오호 그래서 이제 그 알이 떨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내게 여섯 대 다 맞아가지고 이제 이 탕후루가 여기 하나가 툭 떨어져 그 목숨이 다 깎이면 그러면은 그걸 먹으면 또 거기에서 능력이 있어 그래서 되게 특이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방금 방금 설명해드린 제 거랑 이제 그 앞뒤 바꿔서 해주세요 편집제님 아니야 다시 설명하면 되지 덕기야 자 큐 아까보다 재밌게 버전 2 큐 단알 충전 플러스 먹는 순간 도약 엽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했군 아 형준이 형이 더 잘 보여줄 거예요 그니까 샤이 머스케탕으로 아니요 아이고 잠때 티비도 꿈물인가 야 나는 먹으면 세알 충전 어? 세알이나 충전인데? 진짜? 세알이나? 네 미만 아니 아니 나를 나를 먹으면 개를 먹으면 얘가 죽어가지고 떨어지니 대신에 최대 제한이 있는 거 아니야? 어차피 육알이 맞아 그러니까 피가 좀 없을 때 먹어야 되는 거지 아니 육알은 어느 나라만이게 육알 네네네네 그리고 저 설명을 할게요 저는 이제 이 고래 저는 약간 하늘색 과일이 잘 없잖아 내가 하늘색 과일이 없어가지고 그거 다 뒤졌는데? 예 고래 탕후로구요 이 고래 젤리 탕후로는 이제 떨어졌을 때 한 알 충전되면서 스피드가 촤악 강화됩니다 아니 마시멜로우도 아니고 고래 젤리 무슨 젤리를 탕후로 해 먹냐? 야 꼽냐? 어 어쩌라고 아니요 저는 저는 안 꼽습니다요 사장님 맞아요 맞아요 제 뼈보다 탕후로 사주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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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뭐 얘는 뭐 먹고 싶게 생겼냐고 샤인머스켓 탕후른데? 개 귀여운데 미쳤는데 이거 지금 초콜릿 그걸로 그은거 봐 야 샤인머스켓에 초콜릿하면 진짜 괴싱이야 그게 뭐야 아니 수현이는 시작 좀 많이 큰 개미감이야? 야 이거 요즘 요즘은 아니고 블랙사파이어 탕후른데 어 되게 진해 같아 어 그러니까 나도 진해 같다고 생각했어 아니 세균맨에 개미에 뭐 변해별 먹을 수 없는 거 다 나오는데 아무튼 너네 집에 진해 보낸다 다 헐 헐 너무해 무공수련자 블랙사파이어 탕후르고 저는 먹으면은 한알 충전되고 술레한테 저주가 걸립니다 음 음 음 술레한테 저주가 걸려요? 그래요? 어 무슨 저주인지 몰라요 그러면 생존자일 때 무조건 나가서 죽으세요 먼저 진해 아니 진해 맞네요 아니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제가 있던 정도 사라져서 안 죽을 수도 있어 어차피 안 죽을 거면서 뭘 있던 중에 사라져 이미 없는데 암흑이라 아 근데 타이밍에 맞춰서 써야지 막 죽으면 또 너무 금방 죽으면 시간이 또 그래 그래 그리고 별로 그렇게 막 엄청 저주는 아니네 내게 소개 다 했다 시작해볼까? 오케이 레츠고 아니 딸기가 진짜 개그폰인데 왜 딸기를 무시해? 딸기 탕후르는 모두 하나를 충전이 돼 으흠 굿 음 딸기는 모두에게 하나씩 주는 아낌없이 주는 딸기네 아니 라노님 왜 딸기는 무슨 맛이에요 아니 나 내가 좀 이해를 못 하셨는데 뭐는 누가 하는 거 몰라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은 거지 내가 안 거치고 아니 난 또 내가 그냥 트렌드로 못 따라가는 줄 알았어 순간 뭔 소리지 몰라가지고 아 탕후도 못 먹어 보내는 모르지 무슨 맛인지 아 뭐 대충 딸기 단맛이겠지 뭐 으흠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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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그 맛이에요 와 진짜 잘하신다 네 아무튼 그럼 시작해봅시다 하면 딱 이제 느낌이 올 거예요 오늘 그 저기 건물 안이 되거든요 근데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대신 1층만 아이고 아 이거 나다 근데 왜 우린 탕후르고 안 돼? 됐다 됐어 이제 야 넌 가 아이고 때린다 아니 너는 때려도 되잖아 너 술래잖아 아이고 아 이따 때려야지 그래 벌써 누가 벗겨졌는지 뭐 코팅 벗겨졌는데 그거 내가 술래 때려가서 술래 코팅 벗겨지 괜찮아 뭐야 이거 너네 나 때리지 마라 응 미안 응 용서해줄게 우와 여기 넓다 우와 나 진짜 절대 안 들키기 안 들... 아니 안 들... 그런 말 하신 거 아니에요 알았어 알았어 절대 안 들키는 장소 찾았다는 거지 알았어 내가 꼭 찾아둘게 걱정하지 마 근데 혹시요 탕후도가 문에 들어가도 돼요?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아니 아니 나 왜 일로 TP 나 왜 일로 TP 됐어? TP 됐다고? 나 술래 앞에 TP... 야 수연해야지 에스라고 슬리크로드를 한번 그렇지 그렇지 우대님 잘못한 거야 어떡해 야 20초 추가해라 제가 손해봤으니까 쌤쌤 치죠? 조용히 하세요 여기 숨을 만한데? 어디 숨을 만한데? 덕게 옆에 안녕 안녕 와 절대 못 찾는데 같이 숨었구나 야 문을 이렇게 꽉꽉 닫아두면 어떻게 해 얘들아 뭐야? 으악 으악 야 지수용 으악 얘들아 문을 이렇게 꽉꽉 닫아두면 어떻게 해 야 덕게 벌써 아니 뭐야 아 잠시만요 덕게랑 공개 피가 없어 아이고 암으로 공룡탕으로 가 야 너가 먹었어? 내가 공룡도 먹어야 돼 야 너 왜 아직도 여깄어? 도망갔어야지 으악 아 진짜 바보가 아니 도망갔어야지 아니 지연이 푸파에 무슨 탕후루를 두 개네 이렇게 순식간에 먹는데? 야 너 탕후루가 열심히 먹어 오 맛있다 과거의 영환이 조금씩 여러 번 먹어야지 한 번에 막 그렇게 먹으면 안 돼 영환이가 탕후루를 그렇게 좋아해 좋아했지 요즘 안 먹어? 응 끊었잖아 잘 찾고 있는 거야 소윤이 형? 아 안 보여 뭐야 시야가 저렇게 좁아서 야 근데 맵이 맵이 넓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줄 알아? 아 저쪽에 있네 이제 또 이게 아니 뭐 지나치지도 않았는데 맵이 왜 언제 왜 이게 맵이 넓게 느껴지냐면 1층을 다닐 수 있잖아 뒷문을 열고 뒤에 정원 같은 데도 다 빠져나갈 수 있더라고 그렇구나 어 이게 아니야 야 그리고 탕후루가 얇아서 생각보다 잘 안 보여 나는 고래 탕후루 아무도 날 찾아주지 않네 아우 진짜 어딨냐 왜 그럴까 파란색 음식은 맛이 없어 보여서 그럴까 호호 잘 도망갔다 미친 탕후루 나는 탕후루 어이 맵이 진짜 개넓네 요런데도 있어? 언제 나에게 와줄까 으악 지금 왔다 응 피했죠? 응 응 무조건 잡죠 응 너 느려지죠? 봉쇄 봉쇄 응 한 대 때리면 안 느려지게 야호 나 살았다 응 잡으러 가죠? 응 못 잡죠? 응 못 잡죠? 응 못 잡죠? 야 이 티는 인간적으로 좀 너프해라 여기 뭐야 근데 맵이 진짜 개넓어 야 여긴 뭐야 나 20초 추가했어? 어 어 미리 말했어야지 일단은 20초 추가해줘야지 야 20초 인턴을 못 잡아 라더는 너무 멀었어 응 완전 반대 있더만 야 이거 뭐야 근데 왜 우리 자네는 이렇게 다 같이 모아두는 거야? 뭐야 야 이 외식 탕후도 어디갔어 방금 있었는데 뭐 첫 번째 판은 그냥 맛보기였네요 원래 첫 번째 판 그 밸런스 테스트용이잖아요 잘했어 그래 실험체야 그래도 나 한 사람 빼고 다 잡았어 잘한 듯 가만있으니까 잡지 자기가 들고 있는데 응 음 뭔가 너네 없니? 흐흐흐흫 흐흫 아야 어 그 어깨로 이거 어떻게 들었어? 어? 몰라 있던데 인벤토리 흐흫 왜 있지? 본 거리 왜가 어디인데여? 본 거리 왜 인데여? 저에게 본 거리가 다른 데면 어떡해요? 그럴까요? 제 마음은 다른 거리에 가 있습니다 그니까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아쉽네요 아닌데요? 컨텐츠를 위해서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세연님 아니요! 왜 굳이 그래야 되죠? 그럼 시작해주세요! 자 그럼 밸런스 맞춘 두번째 밤! 본거리가 어디야? 여기 지금 이 거리에서 이어진 요런데까지 그 약간 뒷문으로 나갈 수 있는 다른 공간이 있었어 이건 나왔네? 건물 안을 그냥 그거 하자 건물 금지 이건 구별하기 쉬울 듯? 건물 금지입니다! 이제부터 아예 금지 아니 진짜 개너프 됐네! 진짜 개 어렵게 쳐다봤는데 원래 첫판이 그래 사람이 트리니? 대신 많이 도망 안갔잖아 나는 나도다! 도망가 아 이걸 때리면 뭐야? 왜 하필 얘야? 얘는 아니 쟤는 이거 너프 되고 나면 맨날 먼저 순대되는 것 같아 쟤는 왜 하필 쟤야? 운이 좋아 왜 하필 저 형이야? 이거 어떻게 쓰고 내 빨간 수현아? 와이저 친구 그거? 그거 그 쥐! 아니 그 양손들기 이거 어디야? 잘못 왔어 야 얘들아! 던지기라는데 이어서 낚시를 아무리 그래도 구날 너무하네 아니야 미안한데 헷갈렸어 헷갈렸어 여기 있어볼까? 이렇게 나쁘지 않은 자리인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좋은 자리인 아닌데 야 근데 개방했는데? 나도 어딨을까? 거찾겠지? 관솔이 어딨지? 아 근데 이게 은근 찾는 입장에서 잘 안보이는구나 그니까 이거 꽤 얇아가지고 잘 안보인다 이거 개얇아가지고 이게 잘 눈에 안뛰어? 얇아? 오 얇아 문이? 눈에 안뛰어 으아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근데 하단 스택은 되게 잘 부어 으아 진짜 아시 이리와 이리와 이쪽 어디갔지? 얘들 이리로 갔어요 지금 벗닭게요 지금 벗닭게요 여기 어디가 왜 이렇게 빨라 저거 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해요 잘가라 끈적끈적끈적해요 잘가라 잡네 끈적끈적끈적끈적해요 두대 이리와 혹시 내 옆에 나타나서 저주 걸어줄 저주도 걸어줄 뭐지.. 그 뭐지… 블랙사파이어 친구 legend 막에 이거 어떻게 봤지? 블enne 너 나 먼저 튀었어 היא 잘난다 그녀에게 고백하겠어 마지막으로 할 말이있어 아!! 아! 가비 가비 가비! 야! 시간 끌었다! 시간 끌었다! 어떡해! 나이스 나이스! 발광되지 않나? 어딨지? 아! 얇아서 안 보인다! 아! 그냥 한솔이가! 한솔이가 우릴 봤어! 얇아서 안 보인다 야! 그러니까 누나 시체였어 방금! 그치! 그렇다니까? 이게.. 한솔이가 우릴 봤어! 다 보여줘! 자! 보여주세요! 어디 있지? 오! 뭐야? 응? 네? 오! 난 안 보여 일단! 난 모르겠다! 다시 한 번! 야! 아! 발광이 엄청 많네! 아! 난 두 개야! 두 개야 두 개! 아! 조금 먼 곳도 잘 봐요! 형! 보여? 난 안 보여! 나도 안 보이는데? 야! 나는 스포 지역이 있어! 수현이! 수현이! 스포 지역이 있다고? 아! 설마 저거는 아니겠지? 수현이 스포 지역이 있어! 야! 설마 저거야? 야! 야! 쟤! 쟤 한 소리! 야! 쟤 형준이야! 야! 쟤 형준이야! 한솔아! 쟤 형준이야! 왜? 빨리 좀! 빨리 좀! 빨리 좀! 야! 이거 근데 때리면 구속관력! 먼저 고반했네! 와! 아! 저거! 아! 저거였구나! 형 승리 나이스! 야! 아니! 야! 저거 나 모형인 줄 알았어! 야! 아니 맞아! 와 대박이다! 모형도 발광이 되거든! 모형도 발광이 되더라고! 아까 판에 보면!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강 심지어 하나는 안 돼? 이거? 이게 그니까 순례 거 빼고 다 적용이 되는데 근데 공룡이 이 뒤에 숨어있더라고! 와! 영악해! 와! 이 지능적인 연합대! 좋았어! 야! 이제 이건 안 좋아하겠다! 황세안이 대박이야! 여기 대놓고 서 있어! 그 이 자리에 딱 맞춰서! 좋았다! 수련아! 우리! 이거 덕분에 같이 한복선 건 거야! 야! 이 또라이게! 야! 너는 살았잖아! 마지막에 너 살려! 좋았어요! 다음번 갑시다! 이제 이 전략도 못 쓰겠구만! 그니까! 그니까! 와! 완전 개꿀 전략이었는데? 그니까! 말 안 했으면 모를 수도 있는데 공룡이 다 말한 거야! 어요요요요! 어요 슬립그라운드다! 야! 저분 감옥에 가둬주세요! 저희 보이잖아요! 가둬줬어요! 여기 의자도 있네 감옥에! 신식감옥 됐네 여기! 애드링이 근데 생각보다 안 보일 거 같긴 하더라! 여기 맵이랑 색깔도 좀 비슷하고 그렇지! 어! 안 보인다니까? 근데 하늘색은 잘 보더라고! 와! 하늘색은 진짜 잘 보여준다 근데! 그래! 어떡하냐? 그럴 수 없지! 애들 다 숨어가지고 말 없는 거! 야! 애들아! 왜 말을 안 해! 애들아! 말이라도 좀 해! 애들아! 말이라도 좀 해! 애들아! 이거! 굴발! 집안에 안 들어갔지? 어! 집안은 아니야! 또 등잔 미쳐 어둡다 쓰면 돼! 이상한 애가 없나? 없네! 에헤이! 이제 바보도 아니고 그걸 또 쓴 사람이 있어! 어! 그럼 이 정도로 말했으면 영안 있어! 쓴 건데? 아니 없더라고 내가 다 봤어! 아 그래? 아이고! 아이고 여기 가판대 탕후루 파는데?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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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탕후루야? 어! 몰라! 나는 샤인머스켓 탕후루! 아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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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컷! 야! 아 요즘은 멘트칠 그런 시간도 안 주고 참 인정머리가 없다! 설레가 그지? 야 너는 안 돼! 멘트치지 마! 방금 그 오래 살았잖아! 아쉽긴 해! 불량 밸런스를 위해서 입국 다 타겠습니다! 아아아아아악! 수연아! 여기 내가 아까 있건데! 야 수연아 내가 거기 안 돼! 수연아 주름에 너가 있어! 나 먹으러 와! 나 먹으러 와! 수연아 거기 왼쪽! 안 돼! 우리 이거 한 번만 먹어보죠! 우와! 근데 내가 생각해 지금 먹어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! 풀친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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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친데 우리 수연이가! 잘 도망가녀 봐! 아 이거 먹으면 내가 저주 걸리잖아! 얘들아 나 가운데서 죽었다! 못생긴게! 나중에 유산을 먹으러 와! 애들 어딘지 보러 가야지! 아니 애들이야! 못 찾겠지? 맛있겠지? 못 찾겠지? 우와 대박이다! 아니 너무 멀리 있는데? 어떻게 저기까지 갔지? 어엉! 어엉! 아올! 오~~~ 여기 있는 메인 거리야? 아 메인 거리야 메인 거리 그러네 왜? 저기! 메인 거리랑 통해져 있어 확실히 아 근데 뺑 돌아가야 되는데 저기 아닌데! 아닌데 바로 오셨네 나 여기 집 아닌줄 알았잖아 얘 죽었나? 일어나! 모영이에요! 모영입니다! 모영이야!!! 흐흐흫흐흫흐흐흫흐흫흐흐흫 한숨아 가운데 있는 날 먹어줘 오 형 나 풀피인데 먹을 수 있어? 어 먹을 수 있어 아이씨 어떻게 먹는데 이거 우글이 야 저주 저주 걸어 저주 걸어 야 안 먹고 가 먹쳐라 야야야 덕계도 먹으러 가 덕계도 나도 있어 나도 있어 근데 문제는 굴곡길에 있어 먹으러 가라며 야 거기 들어가면 안되잖아 여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일로와 안설씨 야 얘 왜이렇게 빨라 근데 근데 저기서 도약해도 안될거 같은데 근데 왜이렇게 빨라 나를 먹어 저기서 도약해서 야 얘 왜이렇게 빨라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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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쟤 왜이렇게 빨라 많이 되려 나이스 뭐야 왜 갑자기 빨라졌지 아니 원래 그 개수가 줄어들면 빨라지는데 두 칸 남아갖고 개 빨랐나봐 뭐야 와 근데 아깝다 거의 잡을만 했는데 잘 넘어갔네 우린 승리 근데 탕후를 다섯 개 먹으려는 거는 너무 욕심이세요 근데 너 술래 때 그럼 단식 메타로 한 마리만 잡아주세요 아 근데 나 너무 아깝다 탕후도 딱 한꼬치가 좋아 뭐가 아깝다 아 모형인 척 할 수 있었는데 완전 모형 같지 않았어? 넌 진짜 안 아까웠거든 도캐 그러니까 야 그리고 뭐 죽어도 좀 약간 천장에 뚫린 데서 죽어야지 내가 점프를 하지 고기 막 흔들하면 어떻게 하냐 어? 그게 쟤 할바예요 저는 쟤가 살아야 되는데 뭐야 아니 도캐 진짜 웃기네 도캐 말도 안하고 입국 다 타고 있는 거 봐 모형인 척 하려고 모형인데 왜 때려줘 그게 오케이 빡빡 갈까요 우리 네 오케이 레츠고 아악 늦게 야 모형인이 그 앞에 있어 있어 진짜 오랜만에 술래잡기 실력 좀 보여줘야겠다 어허 너무 무서운데 아 자 이제 아무도 못 잡는 거 오랜만에 보실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얘들아 나 여기서 지금 죽여 응? 아니야 나 일종한 식량으로 남겨 둬 아니 너가 그 잘 일단 살아봐 아 근데 나 아까 먹으라고 할 때 설탕을 먹으라는 줄 알았어 음 어 그래서 못 먹었던 거 아 이건 나구나 아 어쩐지 그냥 노득패스 해버리드라고 그냥 먹으라고 하는데 안 먹어지는 거야 뭐야 여기 막다른 길이잖아 아 초보가 내가 도망쳤다가 지진대구나 그니까 귀소본능이 또 저 진짜 진짜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떨리면 중앙에서 쭉 가서 오른쪽 쪽에 가면 수연이랑 같이 있어 형 야 잠깐만 형 누라도 모형인 척 잠깐 하려고 했어 어 오케이 오케이 뭐형인 척 너가 그렇게 날 바로잡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너의 전략이 실패했다는 걸 공공연하게 말해버리는 꼴이란다 어 여기 아까 실패하지 않나 설탕이 은적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어 네 여기 있다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모스켓 샤인이다 아니에요 안녕히계세요 아 잠시만 덕케야 나 너무 느리지 않아? 나도 지금 너무 느리지 않아? 쟤는 왜 느려져 아니 이거 서로 때릴 때마다 느려져 그렇구나 나는 형만 잡으면 진짜 다 가진 것 같아 다 가져 우리 덕케 다 가지세요 덕케야 이것도 가질래? 야 잠깐만 여기 모형들의 성지야 여기 모형들의 성지야 잠깐만 야 먹어볼래 나 이거 아 그래 먹어봐 충전 아 풀핀 아니었어 아까 덕케한테 맞았어 아 그래? 아싸 덕케 느려졌죠? 안 느려졌네 뭐지 얘들아 나 주간거리에서 먹어 니네가 고마워 이 누나자식 나 빨라져 아 진짜 아 진짜 덕케야 먹혀줘? 어 제발 타고도로 400시 탕 탕탕탕 우후 가 도망가! 그냥 룰루룰루룰루룰루룰룰룰루 잡아 얘들아나 메인거리 어 먹었어 야 스피드 증거다 우후 먹었다 다음은 나다 걸어가야되 삼재 네치랑 밝혀나? 야 라더야 너 도망가야 될거 같애 아아억 개쉽게 잡힌 라더가 어디갔어 여기 있었는데? 라더가 여기 있었는데? 일부러 모른척하고 있었는데 라더가 그 사이에 얘 내부같은 외부 아 여긴 외부 인정입니다 이걸 인정이지? 여긴 외부 인정입니다 이걸 인정이지? 한초만 버틸만 해 아악! 아 제발! 아 5초! 4초! 아악! 아악! 와 3칸 다 먹기 힘들긴 하다 이게 반식은 금물인가 이거 더욱더게 혈당관리해줬네 마지막에 공룡판 안하면 아쉽지 순례 하나 남았으니까 가보자고 어 별로 안 아쉬운데요? 가볼까? 내가 아쉬워 우리 다같이 저쪽 시장거리로 나가버릴까? 아 그럴까? 어 난 닌자 술래 죽기라 텔러포트가 가네 응 뭔 소리야 도망가 이번엔 맵 확장버전 왜냐면 이제 좀 질렸잖아 찾기 쉬워 이제 이제 나한테 잘해져가지고 기다려라 탕후루들 이거 어디야? 길 잘못들었어 망했다 저걸 왜 써? 내가 쓴건데 아니 니가 왜 써 어디로 가야 돼 누나? 망했어 도키야 쫓아오지마 도키야 쫓아오지마 도키야 왔다이 꺼져 도키야 제발 꺼져 도키야 오면 죽는다 너 도키야 오면 죽는다 너 아니 꺼지라고 꺼지라고 도키야 도키야 다들 멀리 갔을거 같은데 발킨 운동불 밖에도 뭐 그리고 설치함 진짜 미안한데 안 나왔어 오 여기 있었구만 딸기 야 도키 없어 도키 없어 딸기 탕후루가 난 제일 좋아 너무 무서워 탕후루 살인사건이야 어디갔지? 쟤 왜 저래? 야 착집자는 소리 나는데 어디서? 귤 귤 괜찮아? 딸기 탕후루부터 먹어야겠어 맛있다 딸기 어디서 죽었어? 저 탕후루 먹기니까 달달하네 마지막 한입 얘 왜이렇게 빨라 너 퍼부시 들리면 이렇게 해 먹어버렸지 빨간 기둥 사이에 있어요 저 응 여기 뒤편으로 나갔다고 진짜 나갔네 얘는 나 근데 보이는데 있었지 잘했지 그래그래그래 보이는데서 잘 있었지 잘했지 아주 퍼뿅같이 먹을게 그러면 아니 왜냐면 메인걸이잖아 여기도 사실 보면 아 여기네 야 딸기 먹지마 어 누가 먹었어 나이스 아악 하지만 세입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와 블랙사파이어 저걸 먹어야 되는데 술래한테 안 좋으려면 저것도 중앙에 있어 내가 형준이 기살라고 함대 맞고 이미 그렇게 해서 갔어 잘했어 야 술래야 이거 봐 기버프 아 아 어깨야 도망가 으아악 나 어디가 으아악 아이키는 고래 젤리 으헣 그러니까 Power They're getting took us 아 쟤 왜 이렇게 빨라 당분 뭐 먹었을 때 당분 뭐 먹었어 당분 왜 이렇게 빨라 진짜 무서워 잘지 응 이제 오케이 나 빨라졌다 이제 tamoro에 대한 열방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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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얍 형준이 노오네 도키야! 너는 거기 있으면 안돼! 아니 왜 이렇게 거기 있는지 도키야!!!! 아니 쟤는 집인가 봐 아까도 여깄더니 또 여기! 비소ξique! 이 자식아! 아니 내가 일부러 이쪽에서 최대한 어그러뭇 끌고 있으면 좀 멀리 가야 rez 쟨니까 왜 거기 가서 또 구성해서 모형 코스프레 하고 있는 거야 너는 모형이 아니라고 친구야 나 모형 같지 않았어 방금 진짜? 어 약간 진짜 모형 같아 진짜 모형 아 여러분들 잠들팀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탕후루들이네요 아쉽겠지만 탕후루 이거 너무 잘 만들긴 했다 귀여워 감사했습니다 탕후루님 이때까지 열심히 컨텐츠 만들어주셔서 탕후루 앞으로도 오랫동안 또 많은 사랑 네 여러분 뭐 드시는 분들은 잘 드시고 또 저희는 이제 탕후루로 뭐 앞으로 또 어떤 컨텐츠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다음은 꺼바로우로 뵙겠습니다 이거 참 꺼바로우가 유행이었다? 아니 아닐텐데 맛있잖아 그냥 맛있잖아 그냥 아무튼 탕후루슬레잡기였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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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y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